안녕하세요 밀리아트입니다.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플루이드 아트 안내입니다. 자세한 재료는 게시판을 참조해주세요. 플루이드 아트란 물감을 캔버스에 들이부어 만드는 그림입니다. 그래서 보통 아크릴 칼라보다는 훨씬 더 흐르는 듯한 액상으로 만드는데 물로만 타면 색깔들이 서로 너무 섞이고 퍼져서 이 푸어링 미디움을 섞어서 물감이 덜 혼합되고 걸쭉한 농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. 먼저 전문가용 리큐텍스 푸어링 미디움부터 한번 자세히 보실게요. 이 전문가용 푸어링 미디움은 다 좋은데 비싸요. 그 역할은 크레이징, 찌글찌글하는 것을 방지해주고 또 마를 때는 투명하게 마르고 반짝거리는 피니쉬가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플로에트롤은 페인트에 타서 쓰는 건데요. 페인트샵에 있어요. 이게 붓자국이나 롤러 마크를 없애주고 이 흐름을 좋게 해주니까 푸어링 미디움으로 아주 적격인 거죠.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초보자용이기 때문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스쿨글루를 쓸 거예요. 이것도 마를 때 투명한 편이고 걸쭉하니까요.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푸어링 페인팅 컬러를 만들어 볼게요. 먼저 글루를 2까지 집어넣고 물감을 1까지 채워넣으면 될 것 같아요. 스쿨글루 조금 지금 저는 집에 있는 거를 쓰느라고 용량이 작은데 좀 큰 용량을 준비해주세요. 모자르면 안 되니까요. 생각보다 글루가 좀 많이 걸쭉하네요. 약간 뻑뻑할 정도의 그런 질감이에요. 이제 여기다가 물감을 눈금 1까지 넣어줍니다. 그리고 열심히 저어줄 거예요. 이렇게 흐름이 물감을 부었을 때 잘 흘러가려면 조금 더 부드러워야 되니까 물을 집어넣을게요. 열심히 섞어줍니다. 자 이 컨시스텐시가 되게 중요한데요. 이렇게 쭉쭉 부드럽게 떨어지는 아주 부드러운 정도가 좋아요. 자 이런 식으로 물감들을 만들었습니다. 이제 캔버스를 잘 위치해 주시고 컵에 하얀색부터 아쿠아 그린 브라잇 블루 네이비 블루 이런 식으로 다시 아쿠아 그린 와잇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넣어 주시고요. 자 이제 이렇게 쭉 따라서 부을 거예요. 그리고 저는 캔버스에 손을 하나도 대지 않을 거예요. 이건 정말 초보자를 위한 샘플이니까 정말 똥손도 할 수 있다.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만 되면 할 수 있다. 이런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캔버스에 손을 하나도 대지 않을 거예요. 흰색이 조금 많다 싶었는데 어느새 밑에서 색깔들이 다 올라왔네요. 자 이제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. 와 멋있다. 근데 흰색이 좀 많죠? 근데 갑자기 흰색이 줄어들고 있어요. 제가 버린 게 아니고요. 밑에서 물감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. 그리고 평소에 제가 쓰던 것들과 다른 게 좀 섞인 게 약간 뭐 멋있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좀 거칠게 섞인 것 같아요. 믹스가 거칠게 되네요. 실은 제가 물감을 좀 오래전에 썼던 걸 썼는데 물감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. 어쨌든 완성 한 가지 더 조심한다고 했는데 바닥에 물감이 떨어졌네요. 그래도 아크릴 칼라는 쉽게 닦이니까 열심히 닦아주세요. 엄마가 보면 혼날 찬스지만 제가 엄마라서 그냥 열심히 지워줍니다. 그래서 바닥에 프로텍션하는 걸 잊지 마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